인천에서 초등학교 졸업생인 여학생 13명이 일본 본토로 강제동원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허종식 국회의원은 1944년 동구 송현초 1회 졸업생인 여학생 13명이 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됐다는 기록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신보 1944년 7월 4일자 3면에는 여자 근로정신대 모집에 송현공립국민학교 1회 졸업생 중 27명이 응모해 13명이 합격했다는 기사가 기록돼 있습니다. 또 같은 면 다른 기사에는 이들 학생이 함께 동원된 인천의 다른 학교 학생들과 서울에서 시가 행진을 한 뒤 일본으로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허 의원은 동구와 미초홀구는 일제강점기 대규모 군수공업지대로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실태에 대해서는 거의 파악되지 않고 있어 후속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